지금 저는 여의도에 와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블루디오 TU 그거 리뷰했을 당시 제가 원래 가지고 싶었던 것은 소니 1000XM3 그 제품을 가지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비용적인 문제로 그 제품을 구입하지 못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니코리아에서 진행한 체험단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 체험단은 제가 직접 신청해가지고 당첨이 됐습니다. 그 체험단을 통해서 1000XM3를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제품 설명과 그 제품을 수령하기 위해서 소니코리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는 기존의 에어팟과 QCY T1 그 제품을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0XM3 그 제품이 어떤지 저랑 비슷한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사용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리뷰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해요. 특히나 노이즈 캔슬링을 일렉트로마트에 놀러갔을 때 잠깐 경험을 하면서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했을 때 어떨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소니코리아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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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예XX 맞으세요? 네, 맞아요. 24층 가시면 다른 분들이 아마 안내해 주실 거예요. 저녁 7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도착했고 이렇게 병원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체험단의 주제는 몰입의 즐거움입니다 원래 저희가 카메라도 체험단을 많이 하고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컨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으셨는지 왜냐하면 음악 감상 음질 이런 것들로 원래 저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커뮤니티키즈 하다가 몰입 이런 단어를 저희가 한번 써봤거든요 지금 출퇴근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사용상의 어떤 기능들을 표현하는 거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니 볼리투스 헤드폰이 워낙에 노이즈 캘슬링이 좋기로 유명하고 그래서 이번 컨셉은 말씀하신 것처럼 몰입이라는 컨셉이 있어서 다른 기존의 소니 헤드폰하고는 또 어떤 게 다르고 친구껏 빌려서 써보다가 좀 반해가지고 애들 때문에 조용히 혼자 있고 싶다든지 유튜브 영상 제작하면서 서넥스 마크3 써봤었는데 엄청 좋은 거예요 리뷰하면서도 정말 극찬했었고 글을 쓰다 보니까 정말 추이 소음 안 듣고 집중하고 싶을 때가 많았고 저는 좀 예민한 성격 때문에 밤에 잠에서 내고 할 때 시계 소리가 나도 잠에서 잘 못 되는 스타일이에요 말을 한 번에 시작하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서 한번 이걸 한번 써볼까 제가 말하는 톤이 한 50dB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수면방에 아까 비행기 많이 타시는 분 수면방에는 한 60dB 이상 그런데 공부나 이런 데 집중력 방해하면 70dB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85dB 이상이 되면 청력 손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고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그 이유는 소음을 막아줌으로써 낮은 볼륨의 음악이나 요즘 게임도 하고 하잖아요 드라마도 보고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100달러 이상 제품의 전세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사용률입니다 상위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전체 헤드폰 100달러 이상의 노이즈 캔슬링 탑재된 구매율이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은 거의 50% 육박하다고 보실 수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7%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유럽은 100dB이라는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 굉장히 넘으면 제품은 그래도 소음이 1점에서 넘으면 안 되게끔 다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제품이 상당히 많이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볼륨을 막 눌렀을 때 알람이 뜨잖아요 더 이상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먼저 국가, 국민의 귀 안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런 의식 때문인지 몰라도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구매도 높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헤드폰이라는 소니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1000X 노이즈 캔슬링에 최적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알레르기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귀 형상이라든가 안경 이런 것 때문에 착용에 있어서 약간의 유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통해서 기술적으로 좀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밖에서 자동으로 소음이 있을 때 줄여주고 자동으로 펴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서 제품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리뷰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영상과 같이 이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오늘 발대식에서 여러가지 설명을 좀 들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포인트로 좀 잡고 얘기하는 게 네 여기 이거 다들 아시죠? 딱 이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청력 보호 그리고 정신 집중 이 1000X M3 이거 지향하는 게 좀 더 몰입하고 그다음에 청력을 볼륨을 너무 키우기보다는 적당한 볼륨에서 주변 소음을 억제해주고 좀 더 내가 하려는 행동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체험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대부분의 이제 체험단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 다 내가 될 줄 몰랐다고 그런 말씀을 다 하셨는데 주된 내용이 막 유명한 사람 아니면 엄청 큰 인플루언서보다는 이 제품이 정말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뷰를 좀 진행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 하기 전에 어차피 제품 언박싱에 관해서는 자세하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사용성을 더 말해주면 될 것 같아서 지금 바로 깔끔하게 한번 제품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으면 파우치에 담긴 헤드셋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설명서가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앱이 따로 있어가지고 앱에 관해서도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이제 헤드셋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 있고 여기 본품 그리고 억수삼 지금 요런게 하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거 처음 봐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네 타입시로 되어 있는 충전선으로 보여집니다 파우치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천재질? 천재질 느낌의 여기 망사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뭐 여러가지 여기다 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청력보호랑 정신집중 이때는 이어플러그라고 합니다 네 플라스틱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플러그로 네 노이즈캔슬링이 지원하는 고급 이어플러그고요 평소에 안 쓸 때는 이렇게 안전하게 이어플러그 케이스에 넣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천엑스의 M3랑 한번 비교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난이구요 제가 예전부터 좀 가지고 싶었던 그리고 꼭 리뷰 한번 해보고 싶었던 제가 이 제품을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막 하기 전에 알았던 제품이다 보니까 리뷰 컨텐츠를 막상 시작하고 나서는 기회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좀 뭐 비교를 해달라던가 아니면 좀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에다가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만들기 전에 그거 포함해서 리뷰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밖에서 막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끄러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들을 제대로 못 전했는데 앞으로 다음 영상들에서는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들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차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할만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 보통 이런 체험단 같은거 하면 가이드라인 같은게 좀 있거든요 막 이거는 꼭 설명해달라 이거는 꼭 알려달라 그런데 되게 재밌는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잘 쓰면서 컨텐츠만 그냥 잘 올려주세요 네 이게 다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게 좀 리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분들까지 같이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는 그런 기획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